찌재명과 민주당에서 또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이재명을 수사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한 겁니다. 검사 사진 밑에는 각자가 맡고 있는 이재명의 범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이재명 아들의 불법 도박 수사, 성남FC 수사, 이렇게 각자가 무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지 적어놓기까지 했다고 해요. 많기도 하다 그죠. 감옥을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은.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하는 데만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어요. 심지어 지지율마저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탄을 하다하다 이제는 범죄집단 민주당이 아예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이재명은 원래 시장 때부터 개인정보를 막 공개하는 걸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메르스 때는 양성이 나온 환자의 명단, 직장, 거주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까지 공개해버린 일도 있었고요. 심지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이름과 거주지를 공개해서 주민들이 가서 집단 린치라도 가라는 거냐고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덜 떨어진 찌세 지지자들은 남의 신상이 막 공개되니까 안전해진 느낌이 든다,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면서 이재명을 찬양했었어요. 딱 이재명이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이 이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에 걸린 사람의 명단도 아니고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의 명단을 지 개인결정에서 뿌린 것도 아니고 아예 당 차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좌표를 찍은 거죠. 예전에는 검사를 사칭하더니 이제 검사의 좌표를 찍었어요. 어디 검찰청에 일하는 누구? 전화하고 테러해라. 수사 결과가 나왔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소환장이 나갔다. 이러면 개딸이라는 자기 전응 극렬 지지자 집단 딸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직업이 일정치 않은 40대, 50대 남성인 개딸들이 가서 검찰청에 테러를 하고 그의 압박을 느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더럽고 얕은 수작입니다. 나르코스 같은 남미 카르텔 드라마에 보면 나오는 범죄 집단들이 하는 짓을 민주당과 찌재명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 검사 명단 공개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자 당 안에서도 어떻게 공당이 검사 좌표를 찍냐는 비판이 익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비판을 하면 찌재명이 자기 좌표도 찍을 테니까 겁이 나서요. 민주당은 이번 검사 명단 공개라는 희대의 범죄를 두고 어두운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또 지들다운 시덥자는 개소리를 짓거리면서 변명을 해보는데 세상 그 어디에도 온고잉 인베스티게이션을 역사의 기록이라면서 수사 담당자를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 어떤 후진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 꼴입니다. 게다가 그걸 심지어 피의자가 주장하고 피의자가 직접 공개한다. 그야말로 범죄 집단이나 하는 짓이에요. 개도 웃을 노르신 거죠. 민주당 원래 쓰레기였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범죄자를 두목으로 모시더니 아예 당 전체가 범죄 집단화 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염치도 없이 그냥 파렴치한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깽판을 치고 밖으로는 이따위 짓을 합니다. 오로지 이재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 때문에 한국 정치의 수준이 원래 높지도 않았지만 단박의 후진국 수준으로 후퇴해버렸어요. 민주당 갈 때까지 한번 가보세요. 니들이 지금 하는 짓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어두운 역사로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피의자가 검사 명단을 공개하고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종용한 국민 인당 GDP가 천 달러이던 시절에도 안 일어나던 일을 지금 니들이 벌인 거예요. 검사들이 바보입니까? 니들 저지능 집단이 문자 테러 전화 테러 몇 번 하면 어이구 무서워 하면서 무혐의로 결론 낼 것 같습니까? 수사하는 검사가 윤석열 사단이라고 자꾸 프레이밍을 하던데 이제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검사들을 말려야 될걸?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